초기 시대 그룹 황금연무 설 기획으로 준비했습니다. 고부 아리랑 저희 며느리가 너무너무 예쁘거든요. 명절 굳이 안와도 된다라고 하시는데 와이아요!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. 그냥 앉아만 있어라. 불효야, 불효! 미우니까 해도 별로 맘에 안 들었어요. 우리 아들이 벌어주는데 저랬어요. 아! 그 얘기를 하지 말지! 어머니. 어머니가 우리 어머님. 시대 공간 프로젝트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무